여보 왔어요. 뭐야 그건 또? 여보 좋아하는 거 샀어. 너랑 지내서 내가 지금 쪄갖고 왔어 오빠. 뭘 쪄갖고 왔어? 킹크랩. 킹크랩? 그 비싼 거를? 싸게 먹는 방법이 있지. 너랑 지내가면 오빠 다리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한 마리가 3kg짜리거든? 이거 내가 쪄갖어 오빠. 이거 완벽하지 않는데 이거 기다리면 경매를 해. 요런 거 근데 다 완전 생생해. 거기서 바로 이렇게 쪄거든 오빠? 다리가 조금 떨어져도 이렇게 먹어야 돼. 이게 나가 먹으면 2,30만 원인데 2만 5천 원. 야 오빠 이 살 봐라. 이 대박이지? 장난 아니다. 여보 그래서 발품 팔면 싸게 먹을 수 있어. 이 살 봐. 여보 먹어. 이거 완전 대박이네. 다음에도 내가 강의 끝나고 노량진에 들려가지고. 이거 봐. 우리 이러네. 오빠는 그냥 장가 잘 온 거야. 야 오빠 북한에는 이런 킹크랩이 없다? 난 이런 킹크랩 한국 와서 처음 봤어. 여보 여보 이거 제일 맛있는 거 우리 여보 드세요? 응. 왜? 그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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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